엄청 떨린다. 왜 이렇게 떨리지? 아우, 저기 있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키야 렌코와 나탈리아입니다. 제 이름은 우시입니다. 오늘의 tour guide입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지금 지금 뭐 하는지? 바이올러지죠? 디멘시아? 정말? 우리 친구가 지금 관절하고 체험합니다. 저는 이름은 성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랜드입니다. 랜드입니다. 데이나, 그리고... 네. 맞습니다. 적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음식이 어떻게 해요? 별로야. 한국에 대해서요. 네. 정말 매1980원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은 정말 정말 단순하게. 오늘 여러분의 음식은 무조건을immse Rather, 많이 절약한 식품은 없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싶어? 한 반전이라고 하셨어요? 한 점은 여기서 계속 쇼핑하는 중 형제 쇼핑하길 바랍니다 굉장히 멋지죠 정말 재밌죠 네 지금 점에서 등거하셨으면, Let me guess, Riya, do you study something related to arts? She looks like an art person, right? I'm doing neuroscience also? Oh, really? Wait, because of Covid, do you still go to school right now? We have online lectures, but we have work in the lab, some experiments. Yeah, really hope it will end soon. 응. 윤스테이, 이곳은 우리의 곳, 맞나요? 응. 이곳은 아주 이솔렐던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코로나19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세요. 오케이. 일단, 우리 몸의 온도를 확인하고, 우리 몸의 온도를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일단 손을 씻고, 카메라에 앉아있어요. 윤스테이, 안녕히 계세요. 왔다 오시기. 왔다 오시기. 왔다 오시기. 왔다 오시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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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온라인 카드 아, 이거 맵? 네, 근데 우리 맵을 드릴게요 이 맵은 이 맵이예요 그리고 이 맵은 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집은 하나, 이 집은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진은 정의 말이죠 그래서 서로 정의해야 할 수 있어요 정말? 왜 이렇게? 아, 미안해 너는 돈 받으세요 너는 돈 받으세요 너는 말할 수 있어요 아, 너는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너는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가 진2 우리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6.30나 7.30일 6.30일 오케이, 6.30일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물어봐요 내가 YJ YJ? YJ 여기 우리 셰프 메인 셰프 그리고 스테셰프 다시 만나요 네 나탈리아 그리고 당신은 디아나 리 리 리 디아나 나탈리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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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리아 네 안전랭 끝 끝 끝 끝 끝